2주차 첫 경기 승리해서 굉장히 기쁘고 경기 내용도 크게 고비없이 완벽한 게임은 아니었지만 어느 게임이나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 유리한 분위기 잘 이끌고 가서 승리해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 2대0으로 이겨서 되게 좋고 게임 내에서도 큰 실수 없이 저희 페이스대로 잘 게임 굴려나가서 이겼던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주차에는 나오는 픽들이 많이 나오는 분위기였고 2주차에서는 탑이나 정글 이런 쪽에서 계속 원딜까지 여러 가지 챔피언들이 나와서 지켜보면서 우리한테 더 맞는 픽이 뭘까 연습 때 많이 활용해보고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미드 쪽에서의 패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그냥 정글 쪽에서의 AP 정글의 역량 때문에 미드에서까지 AD 챔피언이 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에 있어서 구도 연습을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조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좀 저희가 탑 챔피언이 구도가 많이 무너지는 편이라서 좀 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빈틈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이 경기에서는 신경 쓰자고 얘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초반에 좀 저희가 좀 소통 미스로 인해서 실수 같은 게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조합대로 저희가 이제 상대팀을 교환을 했어도 저희 운영대로 좀 잘 이끌고 나가는 게 중요해서 좀 실수 안 하고 최대한 저희 페이스로 좀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해서 사이드 일단 최대한 운영을 잘 하면서 한타를 좀 운영을 최대한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 세트는 좀 라인 주도권 픽을 좀 활용하면서 그 강점을 저희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. 첫 탑 다이프나 미드 탑이 라인전 센 걸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스노볼을 좀 잘 굴렸던 것 같습니다. 일단 KT 팀이 스프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0승 3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 정말 간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첫 주차에 성적이 막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간절했던 만큼 KT도 더 일을 갈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최대한 정규 시즌에서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 지금 또 최대한 쓰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풀업 가기 전 이제 정규 시즌에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꺼내볼 생각이긴 합니다. 이제 KT랑 젠지 좀 강림들 경기들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2연승 이후로 좋은 기세 올라가가지고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가 KT이긴 한데 이제 사실 KT가 또 언제 다시 잘해도 이상하지 않을 팀이라서 꼭 연습 잘해서 준비 잘해서 꼭 이겨가지고 3연승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